형님, 저희 이제 팬분들이 데뷔 15주년을 보내서 커피차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저희 스테인들이랑 같이 커피를 마셔가지고. 탈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은 너무 흔한 커피차인데 우리 커피차 진짜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우리 커피차라는 게 없었어. 추세했네. 아니, 근데 커피차가 왔는데 내가 떡을 가져왔잖아. 내가 떡을 가져왔잖아. 이거 딱 맞네, 지금. 맛있겠다. 떡이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비가 와서 커피차는 그런 게 어떻게 좀 그쳤나? 약간 장마철인데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고맙네. 너무 15년 만에 받아오는 커피차. 너무 감사하네. 아, 진짜 열심히 살아왔다 우리 놀았네. 어떤 영상 하나 범상치 않은 게 없어. 이게 정성이었죠. 너무 감사하네. 쉽게 즐거웠는데. 팬분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한 500명 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다섯 분인데 이렇게 많아. 소정이 아닌 줄 알았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럼요. 소소정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커피차는 처음이어가지고요. 아, 유비도 나와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으셨네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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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스 좀 하고요. 고맙습니다. 저 하늘에끼 신청해서 여기다 온 천천히 아니에요? 들켰나? 들켰나? 원흠이가 약간 여성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잘 소개했는데 멘트 보자. 센스 있어요. 네, 맞아요. 놀아 드림이 만들었으니까 드림카우? 드림카우? 원흠이 센스 몰랐는데? 엄청나게 고급스럽진 않았는데 자, 우리 스태프. 어벤져스. 황금손. 승무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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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 뭐야? 근데 우리 둘이 인터넷을 장악하게 만드시는. 도나주의 스타일을 지키는. 아, 정말. 아, 최고. 최고, 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오빠, 오늘 콘셉트 너무 기대돼서 진짜. 오늘 콘셉트? 아, 오늘 아, 기대해도 돼요. 도도 타죠. 말 한마디가. 아, 그리고 저기. 이거 병딱이네. 우리 아까 그거 갖고 온 거. 싸인. 더 만들고 싶어요? 뭐야? 뭐야? 그 식빵 편에. 여기, 여기 달았던 거. 여기, 여기, 여기. 가짜 식빵. 네네, 맞아요. 고기 싸인에서 드리는 거예요? 기념. 추워다. 이것도 스타일리스트가. 이거 이렇게 해서 드리면 더 기념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다. 이거 그냥 공유하고 다르지. 그렇죠? 네, 맞아요. 느낌 효과가 너무 좋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 괜찮네. 폭신폭신하니. 아, 어떡해. 아,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는 방에 걸어 놓으려고. 아, 어떡해. 그렇죠? 네, 맞아요. 어디에도 없는 사인지예요. 나도 갖고 싶다, 진짜. 하나 해줘요. 안 드실 자신 있어요? 어떻게 든 드실 것 같아. 약속은 못 합니다.